생보유구 방금 씬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생일 협쳐서 팬분들도 이렇게 생일 이벤트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태국 하늘 봄에도 하나도 달라요 구름 진짜 많아요 되게 커요 구름 여기는 그... 뭐라고 하죠? 모아뱀 도마뱀? 도마뱀 맞아요 아마 여기 있던 곳이예요 여기 딱 대회 했었어요 거의 200명 저 한 번 집 안에 들어갔어요 딱 한 번만 어렸을 때 한국 가서 적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많은 걸 하고 노력도 하고 집도 떠나고 좀 저의 아티스트 크리에 에피소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국 팬분들 그... 눈 속에 자랑스러운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다 좀... 제가 더 잘... 더 잘 수 있다 더 잘 하자 캣씨 보려고 와... 와... 너무 많다 몇천명 온 것 같은데? 몇만명 아닐까요? 네 아 으 excuse me 으 예 김에 놀라 퍼두 소소 유리에 미디어 저 힘이 낳을 것 같아요 맨날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게 이렇게 팬들도 반낭도 해주고 항상 오셨다고 얘기해주는게 저도 엄청 아니 저런 사람은 어디서 하는지? 나이 끝 멋지다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너무 좋아 왜 맞아야지 알겠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약간 나훈어 선생님이 저렇게 하는데 볼 뿌리는데 우와 난리가 났어 하이하이 팬씨 집이에요? 네, 태국 본가에요 우와 신기하다 나 안 그래요 최초 최초 오케이 여기는 우리 아빠 오우 젊으시다 엄마 어머니도 젊으시네 어머니도 젊으시네 다음에 우리 아동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전자가 딱 똑같이 나왔네요 우와 오빠 생겼어요 맞아요 아빠랑 닮았다 맞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 엄마가 더 닮았는데 이제는 아빠가 좀 더 닮아진 거예요 네 네 아유 엄마 앞에서 다시 그냥 10살짜리로 돌아갔네 네 아빠랑 닮았다 아 아 이것도 공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초 공개죠 나의 느낌 너무 귀여워 우리 마이콜라가 낯불에서 제작진 영상은 아! 제작진 영상은 이런 영상에서 지금 넌 케떼 렌즈 마티 아! 그 영상에서 몇 번씩 멈춰서 그 영상에 진짜 잘 못하는 거 너무 많이 너무 좋아 아! 그리고 그냥 그냥 또 그냥 그냥 미용 그리고 누구 그리고 못 듣는 누구? 못 듣는. 가지고 계신다고.. 다행이.. 지금..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와.. 저는 그녀가.. 정말 잘생겼나 봐요 그녀가 정말.. 처음에 그가 말해.. 밤샘을 가면, 우리를 많이.. 엄마가 많이 힘드셨겠어. 아들 보고 싶어서. 진짜 만날 때마다 엄마가 울어요. 너무 어렸을 때 부르니까 매일 매일 걱정하고 매일 매일 보고 싶고 그래요. 우리 엄마에서 사랑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또 한국 있는 동안 거의 맨날 전화 밤에 같이 하고 이렇게 맨날 함께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바빠서 거의 전화 못 받았으니까 아마 속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만 이해가 된다. 요즘 시계절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끔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송 많이 못 받았습니다. 우리 아빠 당황 중. 감사합니다. 웃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네요. 아빠들은. 네. 그래. 아빠보다는 아들이지. 네. 그쵸? 응. 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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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할때 하할때 아멘 내가게 잘 하하 롱 롱 롱 롱 까메 락콧 타이네요 얼마야 바빠 하이능 아빠다 튀어 튀어 튀 아빠는 진짜 그런 신델레야래요? 되게 말 없는데 가끔 그런... 저번에 저 집 한국 와서 저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집에서 있었는데 말 없이 그냥 아빠 혼자서 한국와도 안 되는데 혼자서 이 맛 같은 데 가서 제가 필요한 거 다 사왔어요 그냥 보고 오이고 너무 나을 것 같다 마음이 따뜻한데 뒤를 안 보여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무시만척하면서 잘해주는... 맞아요 맞아요 어? 정두고 미루어로